란듐 최대 체력 7 증가 엘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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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지겐 갈비 맛있겠다 아 왜요? 배고파서 그래 무감각 불태우는 외격 이도류 무감각 어음 지금 16입니다 불 ㅇㅃ wheels 수돌 으..이 심 저 회골이 이 승선 레벨입니다 뭐 학살 소돌 약효 잊을 수 없는 불격의 맛 천둥 천둥 소돌 천둥 대학살 천둥 천둥 가방 가방~~ 빨강맛되 빨강맛 맛대맛 샵.. 아 뭔 샵이오 망한거 같은데 약간 조금 많이 망한거 같은데 킹버꽃 잼 보스 어떻게 잡지? 체력 발로 잡아야되나? 자고? 회충 시계 회중시계 너무 좋고 천둥먹어 면소 왜 이딴 것밖에 안 나와 상점 제발 아니 파열 연소 했어야 했나 아니 수비카드가 없잖아요 아 체장 아니 보스 뭘로 잡냐고 약분 났다 42 으으으으으으음 난함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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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서 집어야지 룬큐브 어피 짝집 짝집 아씨 별거지같은거 강호되네 이거 무장이지 한장이지 없네 마법꽃 어피 저 빌어먹을 작은 집보다 나을수도 있겠다 아 2층 올라가다가 꼬꾸라질거같은데 힘도 없고 아잇 빌어처먹을 힘을 줘야지 아니 힘을 원하는가 필별차요 어 힘이다 어 잠시만요 뭐야 태복 텍에서 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이거는 강호하는게 낫겠죠 수비 4장 강호되니까 어 읽으면은 엘리트 가자마자 뒤지는데 그래도 읽을까 여기서 네크로 노미콘 나와가지고 사신 네크로 노미콘 쪽쪽 빨아먹으면은 피 응?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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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닐리죠 망했죠 무감각 아직 얘네들 세대 때리면 떨어져서 소돌 갈기면 돼 그 다음에 또 저거 사신으로 한 번 더 빨아먹고 해서 약분 사신 한 번 더 할 수 있지 크 에이 맛에 아이언 크레드 합니다 크 꺼 8화 사기캐네 이거 음 음 무장해제 좀 많이 나와주면 좋을텐데 한돌 개판 재물 재물 아 발굴할걸 발굴로 다시 꺼내서 썼어야 했는데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신을 다시 쓰는 것 음 발굴 발굴 사신하면 되나 발굴 사신은 잡을 수가 없지 발굴 저거하자 무장해제 그러면은 사신 한 번 더 쓰고 뭐야 뭐야 사신 없어 있지 정발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네 병불꽃 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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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발굴 사신 발굴 무장해제 발굴 무광각까지 해치전 발굴 흥 발굴 발굴 엘리트 좀 잡을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이고 개노삼이 사람 잡는다 아우 박세 갓 겹파 아우 대박 이게 이게 정령 정식 캐릭터란 말입니까 펜초까지 진화 난관까지 진화가 먼저냐 난관이 먼저냐 쉬운 문제가 아니구만 네 뭐 지금 사신으로 따갑대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 열어준게 디펙트입니다 이미 열림 갓 겹파 아니 근데 진짜 코스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3코스트 되게 힘드네 다음 턴은 사신 나오지 근데 너무 약한데 백부장님 화나겠네 야부카레도 잡으니까 슉슉슉 고대 포션 전투장비 음 전투장비 굳이 펜촉소돌 펜촉소돌 무감각 한장이지 넣지 말자 아비치 조아님 반갑습니다 음 굿 으아아아아아아아 제물 무감각 타격 발굴무정 갓격파 냅둬 천둥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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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 모드가 뭐죠? 천둥사신 풀피 너무 달달하다 안해봤습니다 발화 발화가 지금 되게 중요하지 천둥사신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홀로로 타락? 필요 없고 무감각 쓰고 이제 저것 좀 버티면 되니까 어 스티 waters 사신으로 다갑돼 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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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클리어 할 것 같긴 한데 부칼 드디어 나왔네 부칼 강호하고 미라손 타격이나 지울까 마미손 그냥 무장해지다 강호할까 딜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리? 다리 어디다 쓰지? 뭐 딜리 있으니까 지진 않겠다 뭐 딜리 있으니까 지진 않겠다 아이고 지옥불 140들 지옥불 지금 쓰지 말고 펜촉스 하나 써 쓰자 아니 이게 아닌데 1업에는 분열이잖아 흠 페벳? 말도 안 돼 레보노를 맛봐라 서순 서순 음 내 사신을 맛봐라 음 한개 돌파다 아아악 한 돌이냐 사신이냐 이거 당연히 한 돌 아닌가 사신 4장 될 뻔했네 한 돌 받다 줘 휴식 휴식 그딴 거 필요 없는데 휴식 왜 하? 삽질이 나을까 삽질이 나자 삽질이 나을까 소돌 함주세요 소돌 감사합니다 포우포셔 무겜각 보스가 뭐였지? 도누제카 휘리릭 뿅 제거 개꿀 혈안, 타혈, 지옥불 어, 폭 옛날 돌림판? 귀여운데 크렘린 감성이라서 저거 어떻게 잡냐 그냥 잡았어도 마법꽃 있어서 불피였네 민포 깔끔해져서 좋긴 해요 유산 음... 음... 맞고 따서 갚아야될거같은데 아 에이미 에이미좀 근데 쟤한테 다시 돌려받아도 겨우 위집인데 마법꽃으로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나 흠 흠 다음꺼 먹지 뭐 타락 푸칼 비늘 삽질이나 쪼거합시다 자본이요 정확한 가격은 까먹어뒀어요 저는 찌막헤드에서 썼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파는것 같긴해요 이도류 연속 무겜각 무겜각 바로 진호 아 지옥불 하나 넣어놓을걸 그랬나 아 얘 기생충때문에 때리질 못하겠어 아 진짜 흠 아 너무 짜증나 아이 미친 기생충 진짜 흠 먹엄 필요없죠 약분 빨리 돌리는게 더 중요하니까 아니 약분이 아니라 한돌 한돌 강화? 닐리에서 뽑으면 틈 암튼 그럼 흠 흠 핫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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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깨씨 짜증난다 아무튼 이거 보스 도노데크 하니까 무감각 많이 가져가도 부담이 안될것같아요 녹알 필요없잖아 몸부림 의심 무적 절힘 저 크래블린이 왜 자꾸 나오지 나 놀아달라는것인가 놀아달라는것인가 몸풀기 몸풀 한돌할때 필요하죠 음 굳이 아니 이거 강화 안해도 충분히 잡는데 민트콘닌 반갑습니다 강화 안하면 무감각도 보고 좋잖아요 별로 강화 생각없는데 한발 한도 못함 하난 하늑 선 오케이 사람들이 이켄 요 사실 다 따스 갚아야돼 개꿀 야 근데 못 갚았다 미안해 갚지 못해서 아 땄는데 다시 이름 스테로이드까지 있으면 이제 뭐 그냥 그냥 클각이네 그냥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뭐래야 아 시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시계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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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편해 머건 렉이 걸린다고요? 편해 사신 가져올까? 끝 정말 이지했네 이거 재물 몇 장만 더 있었으면은 재물 한 3장 있었으면은 20승선 꼭대기까지 다 간다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